10월, 10월 20일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턱캣이라는 게임인데요. 고양이가 되어서 주인이 쳐다볼 때, 쳐다보지 않을 때 물건을 이렇게 살짝 떨어뜨리는 거라고 하는데 키가 스페이스바네요. 자 이런 식으로 주인이 침문도 볼 때 어! 이런 식으로 하면 돼서 깜짝아 이거 좀 무서운데? 이 게임? 어허! 어허! 어허씨, 개무서운데? 좋아요, 공은 잘 굴러가요. 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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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 게임 너무 무서운데? 어! 야 이거 공포게임 아니야? 어! 어! 컵! 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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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 나왔어, 컵. 컵은 좀 어려운데? 컵은 마찰 개수가 너무 높아서 잘 안 미끄러져. 얍! 얍! 힛! 아! 왜 그러세? 으허허! 힛! 아! 근데 이거 판장이, 판장이 조금 힛! 어! 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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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점이면 뭐 적당하겠죠? 처음인데 안 보겠지? 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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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면 사류난? 환술 걸리나? 어휴! 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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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! 공, 공이 제일 쉬워. 공 그냥 굴러가. 봐봐. 공 이렇게 살짝 굴리면 돼. 힛! 에헴! 아악! 오옹! 휙. 에에에! 아! 에ocking! 어! 아! 에ㅎ앉!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어려운데ے? 잇? 공은 쉬워요. 공은 그냥 떨구면되구 공만 나와라 공만 컵 아 그러게 이거 진짜 판정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빨리 놔야되나봐 응 주인이 찾아볼때 아이 그 여기 옆에 느낌표 뜰때 헤헤 헥! 헤헤헤 공공공 스틸 스틸 어?! 어우 이에라잇 에이 어 스그그 판정이 좀 애매한 스 Hundred 스폿 아헤헤헤헤헌 좀 살짝 좋구요 공 꼭 살짝 좋습니다 휴 휴 어 봤어요 방금 컨트롤하는거? 주인님? 야 오잇 흐흐흐흐흐흐 야 이 병 깨질때 소리가 제일 좋다 너무 리얼 싸우는데 진짜 녹음한거 아니야? 좋아 얏 고양이 악마야 이거 진짜 이런 고양이 키우면 2초 2초 1초 아 아 휴 시간이 너무 없어 시간이 빨리 빨리 가야돼 어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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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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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간이 개무자른데 어 모르겠다 에라이 어 오케오케 아 아 에헤헤 아 빨리 해야되는구나 시간때문에 오케오케 아 읽으셈 음 어차피 그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고양이를 막을 순 없으셈 오케이 와 좋아좋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칼타이밍 알았다 어 아 시간 아 아 이 시간 때문에 안되네 결국에는 네 굉장히 어렵네요 어쩔수 없나봐 주인님 보세요 자 아 뭔소리야 자 주인님 자 주인님 이거 이거 밀거임 자 이거 보셈 네 재밌었구요 흠흠흠흠